전기기사 1유의 통합 필기 합격 안녕하세요. 2020년 전기기사 1유의 통합 필기 합격 2유의 실기 합격을 통해 전기기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공자이기에 응시 자격을 충족해서 기사 시험을 칠 수 있었고, 전공자로서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나름 입증할 수 있는 정량적 결과를 얻게 되어 안심이 됩니다. 시험에서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전기자기학 필기 시험에서 전개와 전의에 대해 외웠던 공식이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스러웠는데, 강의에서 단위를 정확하게 알고 꼼꼼히 외우라고 하셨기에 문제풀 때 공식은 기억이 안나도 문제에서 묻는 답에 단위를 추려서 단위로만 정답을 맞췄던 것이 전기기사 필기 시험을 치면서 인상적이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강의를 수강할 때 수동적인 강의 시청으로 개념 학습 기출문제 풀이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강의 수강 후 이러한 이해한 개념과 그렇지 못한 개념을 구분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 개념을 꾸준히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제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만 구분해서 따로 정리하는 학습법인데요. 저는 필기 시험 때 이렇게 노트 두 권에 각 과목별로 강의를 수강하고 전공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빼고, 제가 모르는 개념만 정리해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게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 두 번 이상 틀린 문제만 정리해서 이것도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필기 과목 다섯 과목을 이 노트 두 권에 정리해서 이것만 계속 봤고요. 실기 시험 때는 이렇게 연조별로 각 회차 실기 기추를 모두 푼 뒤에 계산 문제를 제외한 외울 수 있는 문제들은 모두 감지에 적어서 반복적으로 보면서 암기했습니다. 20년치 기출문제를 푼 횟수는 적지만, 이 암기 종이를 매우 여러 번 봐서 다회독한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배우락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 내용은 각 과목 교수님마다 중요한 점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또 안 나오거나 중요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도 다 알려주시니까 이런 점에서는 저는 윤석만 기술사님의 전기기사 필기 강의인 회로이론, 제어공학, 전력공학, 그리고 실기 강의인 단답형 문제 강의가 특히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라는 성과를 결과적으로 이뤄내기는 했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실기 시간이 너무 부족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전기기사 동해차 합격을 바라고 계시는 분들은 필기가 끝나자마자, 혹은 필기 기출 점수가 평균 80점 이상 안정권이라면 하루빨리 실기 공부를 시작하고 실기 기출을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유기간을 실기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두고 공부하셔서 전기기사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기사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